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어제 1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될 때까지는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다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소식까지는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의혹, 여기서 제기된 직권남용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에 처음으로 출근한 이재명 경기지사, 기다리던 기자들 앞에서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밤 좀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어제나 그저께나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잠은 당연히 원래부터 잘 자고 있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는데 2심 준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글쎄요. 저는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어서 믿을 거라고는 국민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진실과 정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 점을 믿고 제가 할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발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평론가, SBS의 윤춘호 논소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저는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서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이야기는 도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분명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방금 전에 들으신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누구의 의도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재판부에 의해서, 1심 재판부에 의해서 족쇄가 풀리고 나서 상당히 홀가분한 표정으로 국민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보다 더 큰 꿈을 꾸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큰 꿈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두 분께는 어제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어제 완벽한 무죄 선거가 나왔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까 발언을 보니까는 냉정함을 유지해달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항소를 안 하면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네 가지 사항이 다 무죄가 나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직권남용을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피해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기 때문에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지금 1심 재판에 대해서 뭐 왈부왈부하는 것은 원래 제가 재판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재판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 쪽에서 고발을 하고 또 이어 자유한국당도 고발하고 부인이 또 해경궁 김 씨 이른바 그 사건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는데 검찰은 결과적으로 해경궁 김 씨 사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친형 강제 입원, 이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라도 참 많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선거법 위반보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변호사 몇 명과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절차를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면 진료,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 입원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도 또 그러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부분은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부겸 씨, 김부선 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행영군 김 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고 행영군 김 씨 문제는 결국 당내 경선을 통해서 불거졌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당내 경선을 통해서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의혹 제기였는데 이건 또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쳤던 게 좀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1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정당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혀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당들의 반응도 상당히 신속하게 나왔는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 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 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입니까? 권력 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 과정에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담담하게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경기 도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를 고발했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상당히 까칠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걸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유죄를 받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일 거예요. 지금처럼 전반적인 국민들의 여당과 청와대를 바라보는 정세가 좋지 않을 때 경기지사라고 하는 자리를 만약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 두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지사 부분이 정리됐다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경욱 대변인의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문재인 정부의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조의 분야 이야기는 글쎄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독립병원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선공판 하루 전에 버스요금 인상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앉아서 결정하고 합의했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어제 논평을 처음 내놨을 때 친문 무죄 반문 유죄에 권력 편행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친문 유죄가 나온 거죠.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대고 비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지금 정반대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출당 조치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 당원권 정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출당을 시켰더라면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당원권을 회복시키는 조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특별히 당 차원에서 할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당원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징계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으니 당에서 한동안 거리를 좀 두겠습니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판결이 그동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측면도 있지만 여권 내부의 문제에서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비문 간의 갈등이다. 이재명 지사를 두고 친이다, 이재명이다, 반이재명이다 이렇게 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출당시키거나 징계를 줬더라면 또다시 당내 갈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전략적 인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인내가 지금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고 당에 있어서 대권주자를 다시 한번 버리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떻든 이번 재판 결과는 상당히 드라마틱하지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항상 판결이 나오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뭐 현명한 판단이라고 그러고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무슨 법치주의를 위배한다고 그러고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민경욱 대변인 앞으로 20, 30일이 남아 있는데 지켜보겠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으로 인해서 도주형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성해라. 그거 뭐 끝나는 얘기거든요. 왜 사법글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전에 판결할 때 보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들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 습관적 논평을 내는 거 고쳐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법부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던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꼭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없던 현상인데 지난번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던 판사가 누구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무죄 선고 내린 판사가 또 누구냐 이런 기사를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임철원 씨?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누군지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판사, 최창훈 판사의 신상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 그렇게 썩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다만 판사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판결로 해서 판결이 만약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반쯤은 유죄고 반쯤은 무죄라고 하는 식으로 판결을 쓴다고 그러면 이 논란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봐서 이건 확실하게 좀 판정을 해줘야 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은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일 뿐이고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가야 될 길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창훈 판사가 상당히 이번 판결이 끝나고 나서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 판사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게 아마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코너에서 1심 판결에서 무죄받은 이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어제 무죄 선거 직후에 법원을 빠져나와서 성남지원 앞에서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인의 뉴스브리핑 정치인의 뉴스브리핑 정치인의 주영진의 언제든지 사회사, 정치인의 뉴스브리핑 정치인의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가 되고 계십니까?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1심 무죄 선고받은 직후에는 도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도민에서 국민으로 그 범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큰 길로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큰 길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정치부 기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큰 길은 어떤 길일까요? 큰 길을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이 그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정권을 교체해 가면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자라는 그 대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하는 지지자 여러분, 또 동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의 마음속에 이제 1심 무죄받았고 그러면 2심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전에 대권주자로서의 활동을 충분히 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는 이제 이번 형과 관련돼 있는 가족 지사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캔들 문제까지 다 드러났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전화해보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사실 그동안에 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당내 대선주자 경사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끊임없이 사실 이런 문제에 시달려왔거든요. 이재명 지사와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 친형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선거 출마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털어내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그거를 만약에 판결을 통해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대권과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재 여권 내 세력 중에서 어쨌든 친문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는다, 비문 혹은 반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는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느냐고 사실상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도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폭이 확인이 커지면 여권 내 세력 판도에도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앞서 이제 버스 파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실 이재명 지사의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도민라고 했었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도민들에게 했던 얘기와 다른 결론을 내린 거죠. 현지와 같은 중공영재도 본인은 반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버스 노선을 입찰을 붙이는 방식의 공영재를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중공영재에 반대한 이유가 지금 버스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나라가 주는 세금으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반대 회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수입금을 지금 중공영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수입을 일괄 관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적자 보전을 위해서 배분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버스 회사들이 경쟁을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돈을 오히려 가져가는 가족회사 형태로 해서 그런 방식은 용인하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저는 이번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큰 정치 수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문, 비문 간에 당내 갈등이 본인한테 어떤 일로 되돌아오는지를 아주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친문, 비문 구도에서 좀 벗어나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전에 친문, 비문 간의 갈등 속에서 본인이 비문 쪽에 서서 오히려 친문과 대척점에 선 다음에 정치적 입지를 키워가는 방식은 앞으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이 끝나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권의 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 가운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이재정 경기지사. 지금 현재 무죄를 1심이긴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홀가분한 표정인 것 같고 안희정 지사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서 구속 수감돼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어떻습니까? 여권의 차기 주자들의 경쟁 구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여권의 경쟁 구도는 사실은 본인들의 역량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본인들의 처지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소위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와 같이 45%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에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차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0%, 30%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당내 의원들도 내년 총선은 어떤 방향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차기를 내다볼 때에도 친문 색채가 좀 덜한 사람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민주당이 거의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비슷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 대해서. 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한간에서는 여권에서는 말이죠. 차기 대권 구도 관련해서, 차기 대선 구도 관련해서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내년 총선 이후부터는 사실상 대선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대선 구매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때는 지난 대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돌이켜보면 1997년 신화국당의 구룡들이 경쟁했던 것처럼 정말로 많은 차기 주자들이 여권에는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좀 지지부진한 또 재판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여권의 차기 구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지금 여권 주자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정권 초기에는 크게 큰,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이. 예를 들면 안희정, 김경수 그다음에 이재명 이런 분들이 이제 훨씬 더 각광받았었는데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이 전부 재판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급부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저는 이재명 지사도 내년 총선까지는 조용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대법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 길이 정말 저는 어떤 반전이 있어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재명 지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대권 과도를 달리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기본적인 비문 성향인 데다가 또 지지자들의 성향 역시도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은 현 정권 초기에 어쨌든 간에 어떤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앞날로 달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권에서는 참 독특한 스타일이다.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 혼자서 전국을 돌파해 나온 사람이다. 또 기초단체장으로서 이력 유력한 차기 주자로까지 부상한 그 개인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구설수도 많았고 구설수가 많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론과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갈 것 같은데 과연 1심의 무죄 판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2019년 한 해는 여권의 차기 주자로 거론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치これは ooh z c